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경매받은 중대갈치입니다. 오늘 사이즈가 11마리에서 12마리 내외 들어가고요. 맛있는 먹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통통한 갈치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안강망배에서 한띠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4분의 1 상대에 15마리 내외 들어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갈치 저희가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하고 맛있는 목포목갈치 주문해주세요. 갈치 속조또 한 통씩 팔고 있습니다. 합배송 시에 한 통씩도 가능하니까 문의주시고요. 4kg는 4만 5천원에 얼마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 하랍판장에서 갑자기 딱돔이 나왔습니다. 딱돔 오랜만에 보이죠? 30마리 딱돔이고요. 정말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한 상자에 10만원, 15마리 5만 5천원, 10마리 4만 2천원입니다. 딱돔은 정말 정말 구워먹거나 튀겨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거 아시죠? 손도 보이시죠? 굉장히 싱싱합니다. 목포 하랍판장은 진짜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 판장입니다.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통치도 갖고 왔습니다. 마리 다 1kg씩 다 넘고요. 5마리 9만 3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지리탕에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큰 걸 드시면 몸이 그만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싱싱한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미 통치입니다. 마리 다 200에서 300g 들어가는 거고요. 16마리 5만 8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치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하랍판장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8미 통치인데요. 마리당 400에서 500g 들어간 거고요. 18미 통치는 9마리에 5만 5천원, 18마리에 10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치 원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선백 물오징어죠. 물오징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만큼 중선백 오징어만 선호하신 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맛있고요. 저희 집은 전복집입니다.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기 돌문어입니다. 아기 돌문어는 2kg 4마리 전후로 들어가고요. 2kg 6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